쉬는 미소리로 닷을 내리고 내 하루가 쉬어가고 언제 와? 어떨까요? 오! 모양 모양! 이게 누구야? 아름다우십니다 아이고 너무 귀여워 오! 난 당신을 잘 몰라요 오늘 저번에는 놀라서 안녕! 안녕! 아이고, 신부님! 아이고, 예뻐라! 아이고, 신부님!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 예뻐요 이렇게 또 다 화이트에 맞춰서 예쁘죠? 예쁘지? 하얀 손목이 뿐 오! 잠시만요 아이고, 아이고 예쁘지? 예쁘지? 안 배운 님 긴 생물 어머! 여전하시구만 태훈 님 태훈 님 어머! 어유 한 번 말해봐 두 번째로 잘하는 거다 네 네 왠지 혜림이가 두 번째로 갈 것 같았어 우리 동생이 가서 안 뒀어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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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맞아, 맞아, 맞아 그치? 언니 언니, 그러면 다음에는 누가 갈지 정해줄래? 아, 정해주는 거야? 누가 할 것 같아? 다음에는 갈지. 안주이. 나? 아, 진짜? 아, 진짜? 나 아니고? 난 언제가? 나는? 내신 기대하고 있었어. 언니, 넷째는 생각 없어요? 아이고야. 언니. 넷째? 왔다, 왔다, 전화 왔다. 어, 왔어, 왔어, 왔어. 언니. 아, 잠깐만. 너무 리얼해. 너 축가 불러준다며, 혜림이. 그러니까 내가 지금 책 에세이 쓰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읽고 그거를 토대로 곡을 만들어주겠다고 했는데. 진짜? 자작곡으로? 알겠다. 알았어, 식장에서 보자. 근데 이렇게는 진짜 처음이다. 나도 선미 솔로 활동하고 한 번 만나, 그때? 응. 혜림이도 바쁘고, 선미도 음반할 동안은 바쁘고. 드라마. 드라마 찍지 않아? 나도 드라마 찍고 있어. 그치, 그치. 아, 근데 결혼해서 좋겠다, 진짜. 아, 그렇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